북미 개봉 1억불 수익 돌파, 역대 최단기간 기록 연일경신의 무한흥행,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기록입니다. 지난 2008년 아이언맨의 시작으로 마블이 10주년을 기념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영화라 그런지 전세계 마블 팬들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역대 최강의 빌런 타노스가 마블 세계관의 연결고리이자 우주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템이죠.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벤져스 멤버들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의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늘 무비 레시피에서는 개봉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관람 포인트와 배우들이 밝힌 뒷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무비 레시피, 마블의 10년 역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요리합니다.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모두 한자리에! 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기존 어벤져스 멤버들과 새로운 마블 히어로들의 만남입니다. 먼저 토르, 라그나로크 결말에서 지구를 향하던 토르는 우주 공간을 탐험하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신을 잃고 우주를 떠들고 있던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 맨티스의 도움을 받아 깨어나게 되죠.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만나는 모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벤져스 멤버들과의 케미를 넘어 가오겔 멤버들과의 협업, 기대에도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하나의 새로운 조합은 블랙팬서를 비롯한 와칸다의 히어로들과 어벤져스입니다. 전투지가 된 와칸다에서 블랙팬서와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윈터 솔져 등 업그레이드돼 돌아온 히어로들은 힘을 합쳐서 마블 영화상 최대 규모의 전투를 펼치죠. 마블 사상 최고의 전투신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 역대 최강의 빌런 타노스입니다. 우주의 절반을 파괴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타노스는 역대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존재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에서 성굴군 액션배우로 활약해온 조슈 브롤린이 맡았습니다. 조슈 브롤린은 타노스는 흥미롭고 관객들이 동정할 만한 포인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본 빌런 중 최악이라고 말하게 됐죠. 여기에 타노스와 깊게 연계된 수양 딸 가모라와의 스토리 또한 기대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영화의 화려한 액션씬입니다. 10주년을 맞은 마블 스튜디오는 클라이맥스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월을 위해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고의 CG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한 액션씬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동안의 마블 영화를 뛰어넣는 액션씬으로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죠. 이쯤 되면 영화가 탄생되기까지의 뒷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스파이더맨 역의 터먼랜드의 경우는요. 스포일러 대마왕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볼까요? 스포일러 대마왕이다.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게 안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단 말이야.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나는 우리가 아마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한테 영혼을 자고. 우리의 아마도 행동을 지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마도 저의 아마도, 그는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역할을 보면, 그것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lucky. 제 인플리워로 인플리워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정말... 정말... 저는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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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면 그의 스피der-만만의 제품들을 더CS 근데 정말 반짝 놀라운 거니 내가 연결하는 거니 그리고 베네릭의 겟업에 대해 아주 놀라운 거니 그리고 모든orang의 를 너무 멋있게 늘고 그리고 저의 롤즈가 있는 게 그래서 제품들은 제품들이 너무 멋있게 늘고 그리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의 영역의 17th century. 이런 영역의 17th century. 아... 아니, 저의 영역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눈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글쎄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가 잘 어울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네, 괜찮아요. 저는 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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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최고의 기대작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작품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북미 개봉 영화 최대 평점 사이트의 시네마 스코어에서 A등급을 받으며 역대 최고 흥행과 호평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조합을 잃은 어벤져스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에 맞서 세계의 운명이 걸린 인피니티 스톤을 향한 무한대결이 펼쳐집니다 마블의 클라이맥스를 목격하라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입니다